나수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한국 역사를 전공하고 이와여대 총장을 지냈던 이배용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번은 여러분이 잘 아는 사극 여인천하와 선덕여왕의 역사적 고성을 해 주었던 분인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인간이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한 세 가지 있다고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욕망이 과하거나 무리하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사람이랄지라도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야만이 역사에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 세 번째는 시련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까지 인내하며 그리고 극복해 나갈 때 반드시 기회가 온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역사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면 그 교훈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춰지면서 때로는 우리는 욕망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계획대로 되지 않는 그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적지 아니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회복은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의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단 말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호세하서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회복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에 인간이 너무 듣지 않으니까 호세하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로하여금 결혼이라는 것을 택하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전하는 바로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호세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즉 사랑할 수 없는 인간들을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사랑의 행전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몇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십니다 제일 먼저 바로 그 당시에 이 호세하가 살던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 시대는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남방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나누어집니다 유다지파와 베냐민지파가 중심이 된 남방유다와 그리고 열 개의 지파가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바로 열 개 지파가 이루어진 북방 이스라엘 바로 그 북방 이스라엘에서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북방 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을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여러보암 이세라는 왕이 통치했던 40년은 북방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부강했던 그런 시대였고 풍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풍부했고 정체적으로 안정되었고 군사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튼튼하게 되어서 이 백성들이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에 바로 이 호세하가 그 시대에 예언을 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시대나 말할 것 없이 사람에게 풍요와 안정이 찾아오면 사람은 다른 곳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부피하고 타락하기 시작한 그 당시에 바로 호세하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보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시대를 음란한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요아께서 처음 호세하에게 말씀하실 때에 요아께서 호세하에게 이러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요아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그 시대에 사는 백성들이 사는 그 시대의 삶의 모습들 그 시대 사람들의 살아가면 일상을 보시면서 그 시대를 보시고 하신 말씀이 음란한 시대에 살고 있다고 음란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데 이 바로 이 표현했던 바로 음란한 시대라고 하는 이 크게 음란함이라는 이것은 문법적인 구조로 얼만큼 음란한 일들이 일상적으로 자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요법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크게 음란함이라는 그 원어는 자노티즈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음란한 행위를 하는 그 동작과 행동을 강조하기 위해서 특별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이스라엘 전 분야에서 모든 사람이 음란을 일상처럼 하고 살아가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을 파괴하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일상이었고 또 하나는 그들의 실제 삶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언약으로 맺어진 가정을 깨뜨리며 자기의 쾌락과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 시대의 삶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 시대가 음란하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된 성경을 그리스 헬라어로 최초로 번역한 것을 세투아진트라고 얘기합니다 70인역이라고 얘기하는데 70인역에 바로 음란하다는 이 단어를 포르네이아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포르노라는 것이 여기서 파생되었습니다 포르네이아는 신학성경에서도 성적으로 심각하게 부도덕하며 무법적이고 추잡한 면을 강조하는 면에서 이 단어는 자주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육체의를 말하기 시작하는 첫 단어가 바로 음행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져서 그 시대가 이미 타락하며 멸망을 자초하는 시대에 그 백성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 백성들이 숨쉬고 말하고 듣고 생활하는 모든 것 자체가 자연스럽게 음란하고 더러운 것이 일상생활로부터 그들의 삶의 모습이 되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음란으로 인한 자식들이 태어나는 것을 볼 때에 그 당시 사회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보시면서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그때보다 결코 나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70여 년 전에 6.25 사변을 겪고 나서 전쟁 후에 우리가 살았던 삶의 모습을 혹시 기억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전후 세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 당시에 전쟁을 겪은 세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려 기도했습니까? 죄를 지을 틈이 없었어요 먹고 살기 바빠서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진짜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우리가 어느새 평안과 안락함이 주어질 때에 오늘날 우리 세대는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안주와 그리고 편안함이 주는 그 삶과 더불어서 그것이 평안과 진정한 행복인 줄 알고 타락하며 걸어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보고 있는 하나님의 판단이라면 주님은 반드시 이 시대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시대 속에 우리가 호흡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듣고 있는 그 생활 속에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오늘도 당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한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호세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살아간 문화를 얘기합니다 트렌드를 얘기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을 얘기해 줍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시대는 바로 그런 죄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죄악을 어떻게 심판한지를 더욱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있을 수 없는 명령을 합니다 호세아야 넌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으라고 그 여인은 호세아와 은약을 맺어서 대가를 치르고 그 여인을 데려와서 부부관계를 맺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은 바로 남편과의 관계에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습니다 바람을 피며 외도를 하며 다른 남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 자녀를 태어나게 만듭니다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직접 짓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쓸까요? 그것을 호세아 13장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가 하는 것을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이집트 땅에 살 때부터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때 너희가 아는 하나님은 나밖에 없고 나물고는 다른 구원자가 없었다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메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그들이 잘 먹었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풍요롭게 될 때에 사람들이 제일 먼저 잊어버리는 게 무엇인가 하면 힘들고 어렵던 순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나에게 있는 현실이 원래부터 있어졌던 현실처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가슴에 새기지도 않고 그 삶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에스라의 말씀을 나누면서 리더였던 에스라가 통탄하며 수염을 잡아뜯고 머리를 잡아뜯으며 그가 좌절하고 절망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무려 1600키로를 4개월 동안이나 함께 이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이 나라 인민족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했던 저 비전을 가진 그 사람들 자기 직업이 하나님을 섬기고 인민족을 살리는 일로 정해져 있는 제재사장과 석의관들과 그리고 이 레이 사람들 그들이 정말 그들과 함께 오면 이 나라를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로 세울 줄 알았던데 그들이 생활 속에 적응하면서 이방 여인들과 함께 지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현실에 안주하고 편안하게 적응하면서부터 그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비전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때 그는 좌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것인가 그때 그를 찾아온 사람이 말씀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보다도 직업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보다도 어떤 사람보다도 그에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은 말씀 앞에 날마다 서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에스라는 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가르친 일로 그의 삶을 다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도 우리가 이 말씀을 듣습니까? 예배가 취미생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왜 무시당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하나님보다는 물질이 우선이요 하나님보다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중심이 되어 있고 내 이데올로기와 내 가치관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리와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병들고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그게 진릴까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도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합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아예 들어와서 무관심합니다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극적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쳐도 듣지 않는 그 시대에 바로 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 가정이 깨어지고 부서지는 그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시대를 심판할 것인가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지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이 흩어버린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모았던 것 쌓아놓았던 것 넓혀놓았던 것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얼마 뒤에 역사 속에 일어납니다 BC 722년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처절하게 멸망하고 맙니다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들은 처절하게 멸망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렸습니다 너희가 수거하고 있어서 많이 모아놨느냐 너희들이 많이 쌓아놓느냐 그것이 너의 인생을 보장할 것 같느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걸 다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바람이 나는 것처럼 다 흩어버리겠다 여러분 일평생 수거하고 쌓았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무서운 심판이 아닐까요 두 번째 아이를 놓았습니다 그 아이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얘기합니다 루하마라는 것은 국률이 여기다는 겁니다 근데 이 부정어있는 로가 들어가야 되면 내가 너희를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와 국률이 없이 그 사람을 볼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람을 볼 때 국률하는 마음이 없이 그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고 평가하려고 하고 그 사람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게 될 때 얼마나 무서운지 압니까? 하나님 우리 심령골수를 쪼개보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생각도 다 아신다 그랬어요 내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조금 더 국률이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처리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 기회를 안 주시겠다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함을 받지 못하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습니다 다시 기회를 안 주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직업상 인생의 마지막을 떠난 사람을 접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님 제가 헛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말 그에게는 위대한 진리를 깨달았지만 그렇게 살 기회가 없는 거예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인생만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깨달았는데 알았는데 확신을 가졌는데 더 이상의 시간이 그에게 주지 않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국률로 너를 보지 않겠다 세 번째에 그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로암미라고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암미라는 것은 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께는 암미 유럽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유럽을 내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겠다는 하나님 마음을 품고 가서 성교했다는 의미에서 이 암미 유럽 이런 마음이 이런 말이 들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로암미라고 하는 것은 내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시련을 겪든 어려움을 겪든 환란을 당하든 고통을 당하든 나와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건 너의 일 너의 삶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거나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고 할 때 여러분 버림받고 돌봄받는 인생이 얼마나 무섭고 힘듭니까 우리 여름마다 그 사이에 가지 않습니까 외국에 입양되어서 갔던 그 아이들을 우리가 맞이하고 그 아이들과 이금 한국을 돌아보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의 소원이 뭡니까 생모를 만나는 거예요 생모 생모를 만나고 나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묻는 질문이 있어요 엄마 왜 나를 버렸어 그것이 일평생 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며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안락하고 자기 인생을 찾지만 그 마음속에 지워지지 않는 인생의 의문이 뭐냐면 버림받은 겁니다 인생에 있어서 버림받은 것보다 얼마나 더 불쌍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생을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줍니다 하나님은 창조줍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을 보며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갚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의 메시지를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하시겠다는 그 인간들의 죄를 보시고 사랑하겠다는 얘기는 뭡니까 내가 죽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짜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는데도 그 귀를 막고 외면하면서 그 아들이 비참하게 죽도록 내벼려 둔 것은 죄의 대가가 얼만큼 무성구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아들의 죽음보다도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회개하려고 마음먹지도 않고 우리가 반성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돌이키는 것도 아닌 죄인인 상태 그대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주님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사랑할 만한 것이 눈꽃만큼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시는가? 모릅니다 그는 신비라고 얘기합니다 CS 루이스와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에 대해 얘기할 때 CS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은혜가 있다는 것 은혜 그 사람이 그런 조건과 상황에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영원히 형벌받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죽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 성경은 이것을 구약에는 했어야 되라고 표현합니다 신약에서는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으로선 도무지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사랑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죄 가운데 형벌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용서하신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서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너를 가치 없는 너를 품고 사랑하고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던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흩어버리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모시고 함께하는 백성이 되도록 로루하마라고 국률이 없던 그 백성이 주님의 사랑을 받는 루하마의 백성이 되도록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던 그들을 암미 즉 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1절에 이런 약속을 합니다 이에 유다 자선과 이스라엘 자선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므로다 누구를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다윗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혈통성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자기 아들을 죽임으로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을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입니다 누구를 용서해 보셨나요?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계획이 다 죽어야만이 용납할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의 기준을 가지고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이 죽어야만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 얼마나 이 사랑이 크고 놀라운지 Amazing Grace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바로 그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잊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호소하고 계신 것입니다 호세하스를 통해서 믿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를 주님은 바로 호세하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포기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나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에 참된 소망 그 소망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하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주님 그리고 그 마음속에 고혈과 죽음과 호흡곤란을 그리고 겪어가면서도 그 마음속에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노래 거룩하신 하나님 죽게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하에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약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그리고 왜 울어 하는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지 않나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것을 알고 울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왜 우느냐 그렇게 물어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실패와 아픔으로 넘어져 있고 절망과 좌절로 있는 우리에게 그 질문하는 것 왜 우냐고 왜 우냐고 우리에겐 저 소망이 있지 않냐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지 않냐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지 않냐고 자기 아들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심지어는 우리가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지 않고 자기 아들을 포기하며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이 있지 않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지 않으면 내 삶 속에 어느새 하나님의 심판이 머무를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으로 오늘 내 삶이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새 생활이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안좋아하면서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며 탈옥과 범죄의 문화 앞에 우리는 그것이 일상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씀의 빛이 아니면 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나의 진정한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주님 그러나 그 심판의 분노 너머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그 믿음 우리가 다시 붙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를 다시 살며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는 고록한 백성들의 참된 삶의 힘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바로 이 사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포기함을 당하지 않았다고 나는 버림받았지 않았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나에게 약속되어 있다고 그 언약 가운데 나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그 소망이 오늘도 내 삶을 지배한다고 염려와 걱정 대신 그 염려와 걱정을 딛고 일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우리를 향해 주어진 고록한 약속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믿음의 새로운 결단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호세화를 통해서 듣지 못하고 보지보다는 우리를 깨우쳐 주신 바로 그 주님의 사랑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여셔서 주님의 사랑을 다시 보시며 절망과 염려와 걱정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시선이 변하여 우리를 향해 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옮겨가는 그래야 다시 한번 새 소망을 가지고 일어서서 살아가는 결단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로므로 단들이 추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